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계약했거나 등교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이 쉬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안 보내는 학부모도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학생이 등교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22개 시군 학교를 대상으로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물품 지급을 완료했고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등교를 중지하고 출석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졸업식도 학급 단위로 진행하는 등 학생들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의 비상대책반을 운영해서 상황을 관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선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행사 개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 안내를 했고요. 더불어서 학교에 대한 방역 소독 등의 사전 조치로서 역시 이루어지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위생교육을 강화하도록 최근 전라북도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해 인근 지자체 모든 학교에 당분간 휴업 조치가 내려진 상태. 전남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될 경우 입학식이나 소풍, 방과 후 학교 등 단체 활동에 대해 재검토 등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